디오스의 내 맘대로 버킹하십시오! 셋 넷 올 포에버 디오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오스의 제이! 로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희가 벌써 올해의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번째 영상인데요! 앞의 새 영상들도 다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날 10시에 이 영상을 챙겨보고 있는 당신! 솔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당신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파티하면 역시 고기! 고기하면 와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살 수 있는! 시우에 봤어! 러메이컭 사오려고 했지만! 이 친구가 아주 매우 빠른 미성년자야! 너가 그렇게 빨라? 오버전의 파이팅이야! 그래서 우리는 편집자에게 부탁을 할 거야! 바로 누구냐고! 이 사람이야!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우리 편집자 문우정씨라고! 하하하하 그렇다면! 무서워? 어서 빨리 잡다 오도록 하지! 무너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귀찮은 놈들이 편집장이 편리하게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와우! 고기는요! 펜스터랑 두 번째 우승 상품인 미트파이를 오리지널 맛과 매운맛 사왔는데요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요거트가 증정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각각 3,6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와인은 G7 음... 가벤스토벤영 빨간색이죠? 네! 가격은 7,900원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저희가 대표먹어야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는 40초!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협찬을 받았어요 두둥! 오 죄송합니다 짜잔! 주방용품은? 헤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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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주세요 여기 80년 전통 주방용품 전문 브랜드 헤르족 이야! 에어프라이기도 헤르족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 에어프라이기로 제가 한번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힝 수술을 시작해보니까 와... 에어프라이 약간 피자빵 냄새도 기분 나죠? 랩 엘사 이번엔 혜원이라고? 저희가 알아서 깨워지는 동안 와인을 먼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다는 거에요? 머리 동시에 입어들려 돌려 돌려 오픈아 됐어! 간다! 여러분 이거 원래 이렇게 따는 건 아니래요 이렇게 편하게 올라오는 거를 아아 화장 따라보시래 와 있는 거 같지? 어디서 본 거 있어? 너 그거 꺼내 썸키스트 포도듀스 우리 아가꺼 사실 제가 술을 싫어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어? 1, 2, 3 나아 냐 여러분! 저 연습이 보네 눈 담아봐 냄새로만 맞춰봐 쉽지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맡아보고 1번 네 그다음에 2번 죽을래? 내가 장난감이야? 냐 아주 바삭하게 익어 무거워? 무거워?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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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풀어줘! 풀어줘! 자! 저희 매운 것도 돌려놓고 있겠습니다 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뚠 오! 바삭! 되게 바삭바삭해요 와우! 와우! 안에 고기가 이만큼 벌써 생각보다 고기 많이 늘었네요 아주 신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먹겠습니다 냐 그럼 저희가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와 냐 공기는 짭조름한 약간 불고기맛? 그쵸? 불고기맛 뭐 필요할 것 같아 내가 필요할 것 같아 진짜 와 이 가격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이거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엄청 바삭바삭해요 요플레 그리고 요플레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따서 먹어보도록 할까요? 어? 없어 아 아 아 아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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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아 뜨여 음 어때요? 진짜 맛있다 진심이요? 음 음 거짓말하시나요 사실 요플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약간 뿌리클에다가 소스 찍어먹는 그런 맛? 오 나름 매력이 없는 게 없네 야! 너무 우리가 먹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저희 보고 계시는 분들 짠 한번 좀 해주세요 짠 짠 짠 올해도 화이팅해요 내년도 화이팅하십시오 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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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른이 음 확실히 와인이랑 먹으니까 좀 느끼한 게 아무래도 고기가 많으니까 느끼한데 와인이 남아지는 게 엿글레도 엿글레도 엿글라이 봐봐 근데 확실히 엿글라이니까 진짜 파슨파슨 맛있어 음 자 저희가 이제 매운맛도 올려보았는데요 매운맛을 올려주시지 보셨고 아니 빨리 먹어야지 레이치 으이 뭔가 이게 더 고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뚜루뚜뚜 뚜루뚜 아뜩 향 냥 자 저희가 이제 매운맛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뜨거워 음 많이 먹는 거 같은데 그쭈 육부 맛인데 두꺼운 맛 두꺼운 나는 개인적으로 매콤한 맛을 좋아하는데 저 다음은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매운 것도 맛있죠? 그 사이 매운 거고 왜 이렇게 짜만짜만 버리셔야만 그냥 이렇게 짜만짜만 버리셔야만 다같이 참고 짬! 짠! 치얼스 그대 눈빛에 치얼스 치얼스 원샷이라고? 자기? 어? 안맞어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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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연이다 아아악 저희 미드파이 다 먹었습니다 형이 이상해져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예 지금까지 티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엠 야 야 야 야 아멘